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민석초단 그리고 스미래삼단의 바둑을 준비했습니다. 이민석초단과 스미래삼단은 모두 2009년생 동갑내기 기사인데요. 스미래삼단은 워낙 유명한 기사라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민석초단은 바로 최근에 김은지 선수를 이기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치렀던 기사입니다. 입단한지 지금 한 40일?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완전 신혜중의 신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둑은 제12의 하찬석국수배의 영재 최강전입니다. 각자 20분에 한 수의 20초가 초과되는 피셔방식이고요. 오늘은 스미래삼단이 100을 잡았습니다. 이민석초단은 김은지 선수 바둑 때도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렸지만 상당히 장기전 스타일, 전투를 피하는 스타일이죠. 긴바둑을 좋아하고 반면에 스미래삼단은 굉장히 공격적인 바둑을 둔단 말이에요. 극과 극의 스타일의 바둑을 두는 기사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민석초단이 오늘 스미래삼단까지 이기게 되면 김은지에 이어서 스미래까지 최근에 가장 잘나가는 여자계사 2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바둑이고요. 이민석초단이 바로 삼삼을 파고 100이 걸쳐가니까 2칸으로 두어갔습니다. 여기서 스미래삼단이 2칸을 띄웠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두는 수죠. 보여주는 수입니다. 여기서는 나를 짜시는 수를 굉장히 많이 뒀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끊고 이러면 여기를 막고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칸 띄워서 쭉 밀어가는 굉장히 난해한 형태가 나오는데 오늘은 스미래삼단이 아주 쉽게 그냥 두 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 칸으로 받으니까 이곳으로 협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곳이 없으니까 다시 손을 뺐고요. 자, 이번엔 걸쳐갔습니다. 일단 스미래삼단은 웬만해선 삼삼을 본인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걸쳐갔고 그리고 한 칸으로 협공을 했죠. 여기는 이제 뭔가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벌린 겸 협공을 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민석초단이 반발을 했고요. 자, 이러니까 양걸치고 이곳을 붙여 늘면서 정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을 띄워 들어가니까 막아가고 자, 이런 자리에서 아직도 이제 이렇게 막고서 이 정석을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정석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젖바둑에서 많이 나왔던 정석인데 이거는 흙이 너무 손해입니다. 이쪽을 잡더라도 집으로 너무 이곳저곳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두면 안 되는 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차단하는 게 정수고요. 한 점을 끊어가니까 이제 한 칸을 띄워서 이쪽 모양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손을 빼게 되면 한 수의 봉쇄가 되니까 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교환을 했고 이제 이쪽을 붙여서 자, 이걸 젖혀서 뒀어요. 여기서는 사실 그냥 늘어서 둘 수도 있는데 늘게 되면 여기 늘거나 또는 붙여서 잊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텐데 승리의 삼단은 여기를 호구쳐버렸습니다. 받아주면 자체로 이득이죠. 이거는 지금 당연히 반발을 해야 되는 형태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필연의 진행입니다. 이곳을 단수치고 팻감이 없으니까 이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으니까 여기서 젖혀갔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무심결에 이쪽을 한 점을 끊어잡을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악수예요. 상대방을 너무 두텁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젖히는 게 정수고요. 자, 흙 100도 여기까지 벌려두고 이곳을 하나 교환해두고 흙이 이제 지켜갔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는 손을 빼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데를 두게 되면 이 느는 자리가 너무 강력합니다. 예, 이쪽으로 막으면 일로 넘어가고 일로 막으면 이렇게 넘어가고 집도 크지만 넘어가는 순간 흙이 곰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절대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니까 100도 호구쳐서 지켜뒀고요. 자, 이런 자리는 손 빼게 되면 여기를 늘어놓고 100이 흙이 나와버리면 거꾸로 100이 곰란하죠. 예, 지금은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교환 하나 해놓고 예, 양걸치고 전장을 옮겨갔습니다. 100이 붙여가니까 이 끼우는 수를 뒀어요. 이게 재밌는 수죠, 이것도. 일로 끊는 거는 늘어서 이 싸움은 당연히 100이 좋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받았고요. 호구를 쳐서 두니까 흙이 여기를 바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러니까 100이 이제 이 자리를 거꾸로 두었고 흙이 한 점을 끊어잡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스미라삼단이 이걸 한 점을 나간 수 이 수가 이제 첫 번째 좀 실착이에요. 지금은 그냥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죽이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이쪽을 늘었는데 막상 막으니까 이 돌이 싸움이 안 되죠, 여기는. 늘어도 막아서 여기는 잡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스미라삼단은 이걸 살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맛을 남겨놓고 이렇게 귀를 두려고 했던 작전인데 사실은 좀 손해였습니다. 흙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늘어서 만약에 잡아뒀으면 이 스미라삼단 선수가 한 점을 나가둔 수는 악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민석초단도 기회를 놓치죠. 이 한 점을 축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축으로 잡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당연히 늘어서 받아도 아무 맛이 없죠. 여기가 돌이 있으면 실전에 이런 데 호구쳤을 때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좀 기본적인 건데 이민석초단이 놓쳤어요. 한 점을 잡는 바람에 백이 젖히는 자리가 좋은 수가 됐죠. 다음에 이 단수가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었는데 백이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전화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흙이 마지막 큰 곳이죠. 이곳을 지켜갔고요. 백이 여길 두터운 자리를 늘어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민석초단이 여기 한 칸을 띄었단 말이에요. 김은지 선수와의 바둑에서도 그런 면이 좀 나왔었는데 아주 침착하고 큰 실수 안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바둑이 조금 느슨해요. 그런 점이 이민석초단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이 한 칸 띈수는 백이 사실 받아줘도 득이 하나도 없고요. 너무 지금은 백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여기를 일단 밀어야 됩니다. 백이 막는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여기를 늘게 되면 지금은 한 칸을 띄는 게 아니라 이쪽을 뭐 여기를 오든가 이런 걸 벌려놓고 다음에 여기를 뛰어들어가는 것을 노리는 그런 진행을 갔어야 되는데 너무 한가하게 두었어요. 이 한 칸 띈수는 스미르 선수가 이거 막아가는 게 선수하니까 너무 아프죠. 받았단 말이에요. 백이 여기서 실전에 그냥 밀어갔는데 이거는 그냥 단수 교환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교환해놓고 그냥 실전에 밀어갔어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냥 밀었어요. 이미 바둑은 백이 좀 편한 형태입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흑이 지금 이거를 젖히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것도 지금 판단 미스예요. 지금은 이쪽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이미 백이 먼저 이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민석 초단도 지금 이쪽을 늘어서 이 자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흑이 백이 뛰어들게 되면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면 잡히지 않거든요. 여기를 늘어났으면 이 백도 아직 못 살아있어요. 밀게 되면 한 칸 뛰어서 두게 되면 집도 크고 다음에 흑을 백을 공격할 수도 있고 백이 이런 데를 받아주면 지금은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데나 날일자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백집을 깨는 이런 식의 작전을 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젖혀서 연결한 수는 완전 판단 미스입니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백이 이걸 끊고 느니까 오히려 곰마가 되어버렸어요. 이민석 초단은 여기 급소 한방을 알리는 거에 매력을 느낀 것 같은데 막상 받아주고 나니까 별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 내정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급소 자리에 한번 가고 대망의 큰 곳이죠. 이곳 상변 좌변 자리를 백이 차지하면서 이바둑은 완전히 스미레 선수 쪽으로 그래프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흑도는 여기 교환 하나 해놓고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가서는 집부족이거든요. 이민석 초단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자 요거 교환을 하나 해놓고 여기를 뒀는데 사실 요거는 이민석 초단이 운이 좋았어요. 사실 이걸로는 지금 무조건 그냥 먼저 들어갔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백이 안 받고 이쪽 지켜버렸으면 이쪽은 사실 별게 없거든요. 받아줘도 그냥 이렇게 두면 그만이라 스미레 선수가 안 받았으면 오히려 이민석 초단에 실수가 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미레 선수가 다행히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 뛰어들어서 비슷한 진행이 됐어요. 자 이제 백도 하나 젖혀놓고 중앙을 가르고 나오니까 이곳을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주게 되면 뭐 나릴자 또는 붙이고 나오면서 뭔가 이제 양쪽을 가르고 나가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미레 3단이 여기를 들여다봅니다. 이어주면은 뭔가 이제 자체로 득이니까 여기 다시 이어주더라도 그리고 뚫고 나가게 되면 여기를 뚫고 나가게 되면 이쪽을 뚫어서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민석 초단이 여기를 붙여갔는데 이수도 실수예요. 지금은 무조건 막아서 일단 차단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씌워놓고 이렇게 막으면 백이 흙이 갇히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이 형태는 이 입구자가 항상 급소이기 때문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가 왜 급소냐면 여기를 두는 순간 중앙에 끊는 수가 생겨서 백이 중앙을 지키면 이 한 점을 끊어잡아서 다 연결이 되고요. 이곳을 차단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끊기는 수가 있어요. 이곳이 끊기는 수가 있어서 흙이 이 한 점을 잡기만 하더라도 이 백을 아예 흙을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사실은 이 꾸짜만 두게 되면 흙은 안에서 살 수가 있는 돌이에요. 무조건 차단을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서 몸을 좀 사렸죠. 여기서 스미레 3단이 여기까지 나가버렸는데 이건 좀 심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연결을 해뒀으면 백이 지금 집이 많아요. 그래서 백이 우세한 바둑을 만들 수 있었는데 스미레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이 여기서 드러나죠. 여기 뚫고 나갔는데 흙도 일단 이쪽을 차단하게 돼서는 다시 바둑은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이어놓고 이 꾸짜로 나가니까 이제 밀어서 이쪽을 젖히고 같이 젖히고 한 점을 이제 잡은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이 장면에서 스미레 3단이 여기를 붙이고 이걸 집어넣고 딱 끊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끊어버렸는데 강수기는 한데 너무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이 형태는 흙이 나중에 끊고 뒤로 돌리면 이런 모습으로 회돌이가 되는 형태고 또 이 형태는 여기도 선수예요. 이 자리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백도 사실은 봉쇄가 되는 형태거든요. 모양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서 이민석 초단이 그냥 한 점을 이렇게 잡아버렸으면 바둑은 역전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미레 3단이 지금은 이걸 이렇게까지 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흙은 살아있거든요. 여기를 두는 순간 다음에 이쪽 두는 거랑 여기 호구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받아야 돼요. 흙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을 굳이 이렇게 모양 나쁘게 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스미레 선수의 판단 미스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민석 초단이 어렵게 놓어요. 호구치는데 이걸로 그냥 잡았으면 가장 간단했고요. 이 자리를 뒀는데 여기를 막상 호구치니까 이제 와서 여기를 두자니 이쪽을 젖혀서 여기가 손해가 큽니다. 받아주면 또 이쪽 당하는 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단수를 쳤는데 백이 당연히 패를 하죠. 패를 하고 팻감을 쓰고 이 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민석 초단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좀 뭐랄까 강하게 두지 못하는 점 좀 느슨하게 두는 모습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그냥 패를 이어버렸거든요.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계속 패를 했어야 돼요. 여기를 이쪽 팻감을 쓰든 아니면 여기 한 점 그냥 잡아도 됩니다. 지금 형태를 보시면 백의 해소를 하더라도 여기 중앙이 이 백이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패가 사실은 백도 굉장히 부담이 큰 패이기 때문에 이민석 초단이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팻감을 계속 썼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팻감을 썼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그냥 물러나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스미래 3단이 이곳을 꼬부려서 갔는데 이수로는 여기를 이었으면 이 자리가 쌍방간에 서로 굽소였는데 계속 이 자리를 놓칩니다. 여기를 스미래 3단이 두었으면 오히려 이민석 초단이 곤란할 뻔했어요. 여기를 잇는 순간 흙은 그냥 사는 수는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교환이 되더라도 받아줘도 안에서는 두집이 안 나고 이 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백이 이 패를 하면서 다른 데 두 번만 연타할 수 있으면 백이 당연히 만족이고요. 지금 이 형태에서 걱정인 거는 이런 데를 막아서 수상전을 하는 건데 수상전 자체도 흙이 수부족이지만 여기는 잘 막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흙이 이쪽이 걸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막히는 형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어두었으면 흙이 곤란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스미래 3단도 한 발 좀 물러나죠. 이렇게 되니까 흙이 이제 패를 따냈는데 사실은 이 패를 따낼 필요도 없었고 그냥 여기를 그냥 잡으면 돼요. 쌍방간 여기가 급소인데 이 자리를 두 선수가 모두 놓칩니다. 여기서 이쪽을 따내니까 이쪽을 안 된다 이거죠. 찝는 게 선수니까 이을 때 여기를 이어면 이게 양쪽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흙은 안에서 사는 수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두고 백도 혹을 치니까 흙도 밀어놓고 이제 어느정도 소강상태가 됐어요. 바둑은 이제 접전이 끝나면서 바둑이 좀 미세해졌습니다. 미세한 개가 바둑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는데 자 이 장면에서 스미래 선수가 이쪽 패를 따내요. 부분적으로는 사실 이걸 따내는 게 별로 득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잊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정수예요. 근데 스미래 삼단은 여기를 계속 따내서 이 흑대마를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수를 뒀단 말이에요. 흑이 결국은 이 자리는 흑이 두게 됐고 여기서 백이 젖혀갔는데 이곳에서 스미래 선수가 여기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1선 젖히는 걸.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민석 선수가 여기를 따내서 일단 첫 번째 실수고요. 이수로는 지금 사실 흑이 그냥 여기에 찝어놓고 이렇게 교환해놓고 여기에 두면 그냥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단수쳐도 그냥 이쪽으로 단수치 이렇게 두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고 난 이후에 여기 차단하는 것도 생기고요. 이 백전체도 못 살아 있잖아요. 굉장히 엷어졌어요. 여기 형태도 이거 연결할 때 이쪽 이런데 젖히면 이 백전체도 못 살아 있고 이렇게 두었으면 이민석 조단이 바둑이 우세 했습니다. 그냥 안에서 살면 되는데 일단 따낸 수가 아주 경솔한 소예요. 백이 먼저 단수치는 수를 당하는 순간 흙이 깔끔하게 사는 수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따낼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다시 여기를 잡으러 오게 되는 형태가 됐어요. 이러고 여기를 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패를 따내고 팻감을 하나 쓰고 그리고 여기를 살아두었는데 여기서도 이민석 조단이 그냥 산수로는 여기를 밀어 갔어야 돼요. 이 형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이 있다고 보면 이거는 사실 안 둬도 됩니다. 패를 해소해도 이 흙은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둬도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집이 나고요. 이쪽을 파워하더라도 여기가 선수가 돼 있으면 여기를 둬서 이 100이 파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흙이 이거 교환해놓고 좀 악수지만 패를 해소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살아둔 것도 실수예요. 이때 아마 좀 시간이 없어서 이곳에서 이민석 조단이 정확하게 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를 따내니까 이제 이것을 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따내게 되니까 흙이 모양이 기분 나빠졌어요. 이러고 여기를 집어넣고 여기서 따냈는데 이게 사실상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자 이수로는 무조건 여기 이어놨어야 됩니다. 이어놓고 패를 다시 따냈어야 돼요. 일단 이 형태는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넣어서 사니까 100도 계속 패감을 쓰고 할 텐데 이쪽을 패감을 쓰고 이쪽을 따낼 텐데 이렇게 두더라도 이런 데를 밀게 되면 생각보다 이 흙이 사실은 위험한 도리 아닙니다. 이쪽을 나가더라도 여기를 나가서 이을 때 이걸 따내면 100이 잡으러 오려면 여기까지 둬야 되는데 이건 좀 이 모양은 좀 이렇게까지 잡으러 오기는 100이 힘들죠. 사실 이민석 초단이 걱정했던 만큼 이 흙이 위험했던 도리 아닌데 너무 몸을 사려요. 이렇게 단수 쳐놓고 여기 패를 따냈는데 100이 여기를 빵 따내버리니까 일단 집으로 대손해를 받죠. 그리고 여전히 패가 해소가 안 됐어요. 여기서 패를 따내니까 패감 쓰고 따내니까 단수를 쳐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사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거의 망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손해를 너무 많이 본거에요. 만약에 스미레 선수가 이걸 계속해서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패에도 남아있지만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호구치게 되면 여기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 전체도 사활이 걸립니다.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 무리에요. 이곳 빵 간신히 두집을 내고 살고 100이 선수까지 잡게 되어서는 여기서 차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민석 초단이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고 형세를 너무 낙관한 것이 아닌가 살기만 하면 이긴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완전 판단 미스 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손해를 보고 사는 바람에 다시 100이 우세한 바둑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미세하지도 않아요. 판단이 여기서 이 밑에를 버리고 이쪽 호구친 것도 올바른 판단이고요. 여기는 어차피 이쪽을 잃더라도 한 점 때리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딱 두어서 흙이 만약에 여기를 끊으면 이 자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맛보기로 본 거예요. 여기서 이곳을 잃으니까 여기 하나 밀어놓고 딱 이쪽을 잃게 되게 돼서는 100이 사실상 너무나 잘 됐죠. 이렇게 돼서 거의 반면으로 비슷한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이 바둑은 끝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민석 초단이 끝까지 끝내기를 마저 했지만 정확하게 반면으로 빅 그러니까 반면으로 흙과 베기집이 똑같았고 덤이 여섯집반 이기 때문에 스미레 삼단의 여섯집반 오히려 차이가 조금 더 벌어져서 마지막 순간에는 대차가 벌어졌습니다. 2009년생 동갑내기 기사 이민석 초단 대 스미레 삼단의 대국에서는 승리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스미레 삼단은 1라운드를 승리를 거두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내게 됐어요. 스미레 삼단과 이민석 초단의 대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